부분 가운데 하나가 언급실 이용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네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환자들이 스스로 경증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 언급실을 자제한 그런 통계가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아주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의료 대란 이후에 언급실 이용률이 전년 대비 29% 감소한 겁니다. 서울은 무려 42.3% 줄어든 겁니다. 특히 아이들 환자가 현저히 줄어든 겁니다. 1세 미만 42.8% 1세 이상 14세 미만 41.8%가 하락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환자 수가 줄어든 겁니다. 큰 여러분들 이번 사태 이후에 일어난 변화 가운데 하나가 긍정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이 대형 병원들의 언급실 쏠림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든 겁니다. 환자 스스로가 여러분들 억제를 한 겁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으로 전국 언급실 이용건수가 전년 대비 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부족으로 언급실 이송을 거부당해 재이송되는 이른바 언급실 뺑뺑이가 있다라고 있다는 지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중증 질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들이 언급실 이용을 자제한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이었다는 얘기죠. 3월에서 6월까지 전년에 138만 건에서 올해 전년에 194만 건에서 올해 138만 건으로 28.8%가 줄어든 겁니다. 서울은 전년에 5만 1,236건에서 올해 3만 4,886건 40.5%가 감소한 거죠. 환자들이 자제한 것이 큰 부분을 자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도 1월부터 6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크죠? 3월부터 본격화됩니다. 3월부터. 이 수치가 2월에는 플러스 3.5%인데 3월에 마이너스 26%, 4월에 마이너스 31%, 5월에 마이너스 31%, 6월에 마이너스 25%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스스로 경증 질환자라고 이런 판별하는 사람이 대학병원 언급실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는 시사점이 아주 큽니다. 1세 미만 언급실 이용건수가 33.8% 감소한 겁니다. 3월에 4월에 49.3%, 5월에 46.8%, 6월에 38.4%, 1세부터 14세도 38.6% 3월 감소, 4월 49.3% 감소, 5월 44.7% 감소, 6월 31.9% 감소. 어마어마하게 감소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의로에 계신 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아주 여기서 많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계신 분들이 이 언급실 뺑뺑이 문제들이 지금까지 심각했는데 사람들의 행위, 사람들이 대학병원 언급실에 몰려들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이 부담을 더하게 되면 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격 기능이 어느 정도 작동하게 되면 사람들이 억제를 하게 되죠. 지금 언급실 문제는 경제학자 눈으로 보게 되면 공공제의 비극하고 똑같습니다. the trade of commons 소유권이 없는 공짜로 즐길 수 있으니까 모두가 다 대학병원 언급실에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의 힘을 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본인 부담금이 낮기 때문에 조금만 아프면 그냥 대학병원으로 다 이런들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일을 어떻게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언급실 뺑뺑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언급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행위자를 어떻게 이론 동기부여,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그걸 억제할 것인가 그렇게 이론 고민하게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건데 그걸 다 방치해가지고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언급실을 몰려들게끔 만들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언급실을 그냥 약탈한 겁니다. 경제학자 눈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공유제의 비극인 겁니다. 마치 의장에 사유재산권이 없으니까 모두가 여러분들 고기를 라멕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여러분들 손을 좀 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언급실을 사용했을 때 개인이 자기 지갑에서 나가는 돈을 증가시키게 되면 개인에게 적정한 비용 부담을 시키게 되면 언급실 이용을 억제하는 거죠. 이 자료가 우리한테 주는 것이 제도를 어떻게 고치면 되느냐 중증질환자가 아닌 경증질환자들이 여러분들 언급실을 사용하게 되면 돈을 더 내게 하면 여러분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중증질환자만 더 냅니까 중증질환자도 더 내고 경증질환도 더 내고 그럼 해결되는 겁니다. 미국은 앰뷸런스 타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여러분들 다 이용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 소위 의료전달체계를 손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가 중요하는 겁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길이 없으면 언급실을 그냥 모두가 다 더 남핵하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미국 사례를 꼭 들 필요가 없겠지만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언급실은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간단한 처치만 받아도 수천 달러 비용이 청구됩니다. 체온 체크만 13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심각한 경우 언급실 사용료가 1550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달러 나온다는 겁니다. 경증환자가 언급실을 잘못 이용했다 검사 미만 1300만 원에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비싸니까 안 가는 겁니다. 집에 처리할 수 있는 건 다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비용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언급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언급실 비용은 미국에 비해서 너무 저렴합니다. 싸니까 비지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쓰면 되는 겁니다. 가격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사람들이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고 뭐들 했냐 이야기죠. 언급실 뺑뺑이야 생긴다. 왜 이러면 언급실 뺑뺑이야 생기냐. 조사해 보니까 언급실에 경증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더라. 그러면 공유제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구나. 비용이 싸니까 너나 나나 조금만 아프면 전부가 다 언급실에 오구나. 119가 다 공자니까 그냥 전부가 다 마치 의장을 라멕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했구나. 더 부담해라.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 염출된 재원은 언급의로실을 여러분들 확중하거나 더 여러분들 보강하는 데 사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싸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는 언급실 이용에 매우 신중해야 되고 경증의 경우 어전트케어 등 대안을 고려한 게 좋습니다. 한국엔 상대적으로 언급실을 쉽게 이용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왜? 싸니까. 내 지갑에 돈 나가지 않으니까. 공짜니까. 이렇게 간단한 경제 원리를 기억하면 세상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러지 않으니까 이 사태까지 온 겁니다. 미국의 언급실 사용료가 한국의 비용 매우 높은 편입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처치만 받아서 수천 달러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언급의로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의장을 라멕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방치를 이렇게 수십 년간 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가 됐으니 여러분 이제 이 언급실의 폭력폭언 이런 거 하나 못 고치는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은 불안전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잘 진단해서 해결해 가면 된다는 겁니다. 언급실에 와가지고 폭언하고 폭력수고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2018년에 여러분들 그냥 의사가 맞아